더덕 이것이 더덕의 줄기입니다. 사삼이라고 부르는 더덕은 효능이 도라지나 인삼과 비슷하며 자르면 하얀 유액이 나오는 것이 특징입니다. 명의별록에서도 인삼, 현삼, 단삼, 고삼, 사삼을 오삼이라 하는데 모양이 비슷하고 약효도 비슷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덕은 어린잎을 삶아서 나물로 만들어 먹거나 쌈으로 먹기도 하며 더덕 뿌리는 고추장아찌나 구이 아니면 고추장에 찍어 생으로 먹기도 합니다. 특히 석쇠에 구워낸 더덕구이는 정말 맛이 좋습니다. 더덕은 건강에 좋은 효능들이 많이 들어있어 방송에서도 자주 소개되는데 슈퍼부드라고 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더덕은 인울린, 단백질, 당질, 섬유질, 칼슘, 인, 철, 비타민, 니코틴산, 사포닌 등 많은 영양성분이 들어있어 우리 몸에 부족한 영양소를 채워줄 수 있는 종합비타민이라고 부릅니다. 더덕에는 전연 인슐린이라 부르는 이눌린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당 흡수를 방해해 최장의 부담을 낮춰주고 탄수화물의 흡수를 방해해 혈당을 조절해줍니다. 더덕에 함유된 이눌린 성분은 당뇨병 환자의 식단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당뇨병 환자가 매일 이눌린을 복용했을 때 소변에서 설탕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더덕에 들어있는 이 이눌린 성분은 단맛을 내는 성분으로 천연 인슐린이라고 하는데 이 이눌린은 체내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소화 과정에서 분해되지 않고 장내에서 당의 흡수를 막아 혈당을 낮추는 작용을 하여 당뇨병이 있는 분들에게 효과가 좋은 약제입니다. 또한 이 더덕에 들어있는 수용성 식이섬유는 소화 기능을 원활하게 해주며 장애 운동을 활발하게 촉진시켜 배변 기능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더덕을 매일같이 꾸준하게 먹으면 변비를 완화시켜줍니다. 더덕에 들어있는 사포닌 성분은 몸의 기력을 높여주고 신체를 건강하게 증진시켜줍니다. 더덕은 천연 자양강장제로 누적된 피로를 회복시켜주며 특히 신진대사를 촉진시키고 면역력을 높여주며 감기나 천식을 완화시키고 염증을 가라앉혀줍니다. 더덕에 들어있는 사포닌 성분은 폐기능과 기관지 점막을 보호해주고 기침과 인후통에도 탁월한 요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덕은 성질이 차가운 편이라 몸이 차가운 분들이 과다하게 섭취하면 소화불량, 배탈, 설사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몸이 차가운 분들은 생더덕을 하루에 3뿌리 정도 이하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덕은 10월 중순에서 11월 중순에 채취하는 것이 약효가 제일 좋으며 동의보감에 더덕은 성질은 차갑고 맛은 달지만 쓰고 자양강장제나 해독, 기침이나 가래의 효과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린 더덕 20g에서 30g을 물 1리터에 넣고 15분 동안 중불에 넣고 끓이다가 물이 끓으면 다시 약불로 20분에서 30분 정도 더 끓여주시면 됩니다. 더덕 다리인물은 쓴맛이 있어 쓴맛이 싫으신 분들은 꿀 1스푼 정도 넣어 마시면 맛있게 마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혈당 조절이 안되는 분들에게 좋은 더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혈당 조절이 주고 상